도량계 나비춤 도량계 나비춤은 범패 소리에 맞춰서 춥니다. 춤동작은 의식의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며 불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량계는 영산 도량의 강림하실 불보살림께 도량을 깨끗하게 하고 수행자의 수행정신력을 보임으로써 삼보살림의 가피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추는 춤입니다. 도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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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춤 도량계의 자비춤은 범패 소리에 맞춰서 춥니다. 도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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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에 껍질을 얻어 삼모사위에 낙기를 기운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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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에 껍질을 얻어 삼모사위에 낙기가 나옵니다. 수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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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을 해서 상고사님의 가피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수행입니다. 수행자의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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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